1인당 연소득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은 상위권을 나타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지역소득통계를 보면 16개 시도 가운데 개인소득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로 2,220여만 원이었습니다. 세종은 2,140여만 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개인소득이 많았고 대전은 1,930여만 원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소득이 높았습니다. 충남의 개인소득은 1,770여만 원으로 16개 시도의 1인당 평균소득인 1,92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